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단원의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표현과 그림 한번 매칭 한번 가볼까요? 네, 렛츠고! Ride a bike, ride a bike Ride a bike, 자 무슨 뜻일까요? 세트로 배워볼까요? 자전거를 타다 Ride a bike, ride a bike 두번째 갈게요 Feed the cows, feed the cows Feed, 뭐뭐에게 먹이를 주다, the cows 소들에게 먹이를 주다, feed the cows Feed the cows, feed the cows 자, 소들에게 먹이를 주다, 세번째 Grow vegetables, grow vegetables Okay, grow, 재배하다, 잘하다, vegetables, 야채들을 재배하다 Grow vegetables, grow vegetables Okay, last one Take a robot class, take a robot class 자, take a robot class 로봇 클라스를 듣다, 수강하다 자, 그림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오케이, let's check up the answer First one, 첫번째 거 자, 소가 나오네요 cows 자, 예쁜 학생이 뭔가를 주고 있어요 먹이를 주다, 뭐였죠? 오케이 Feed the cows, feed the cows 오케이, 정답 다시 한번 볼까요? Feed the cows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Feed the cows Feed the cows Very good 두번째 갈게요 자전거가 보이네요 자전거 바이크 여기서 아무것도 다 모른다 했을 때 바이크 알아요? 그러면 정답이거든요 자전거를 타다 Ride a bike Ride a bike Ride a bike Ride a bike 자, ride a bike 한번 볼까요? Ride a bike Very good 어떤 학생은 요거를 보면서 앞에 있는 요 단어를 쓰고 뒤에 쓰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요런 거는 내가 확인을 못하여서 틀린 거니까 확인을 다시 보면서 정확하게 써볼게요 Ride a bike Ride a bike 자, 같이 해볼게요 세번째 뭔가를 물을 주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자, 야채게 어딘가 갈까요? 요 농장 같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볼게요 우리 Feed a cows 했죠? 자, 그럼 이렇게 지울게요 자, 두번째 Ride a bike 아, 그러면 나는 요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3번 중에 하나 요거 아니면 두 개 정답 중에 하나 골라볼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 뭘까? 아, 뭔가를 재배한다 어,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건 나누어 너무 어려워 할 경우는 Grow 재배하다 안다 그러면 요걸로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죠 Grow vegetables 정답 Grow vegetables Grow vegetables 마지막 그럼 우리 펜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그러면 난 야채야 정답 어, 한 개 남았네 그럼 요게 무조건 답이죠 물론 정확하게 했을 경우가 정답이 되는데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라스트 원 Take a robot class Take a robot class 음, 로봇 수업을 듣다 Take Take a robot class Take a robot class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정답 자, 확인할게요 항상 스스로 칭찬해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셀프 체크업 한번 가볼게요 자, 셀프 체크업 내가 담아줬어요 딩동댕동 자, 이렇게 Make a circle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담아준 친구 스스로 책에다가 체크업 부탁드릴게요 Next one 익스프레션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빈 공간에 보기를 먼저 볼게요 그림을 보고 보기를 보고 그림이 뭘까요? 어, 여학생이 캐롯을 뭔가를 뽑았던 것 같아 뽑았나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캐롯 어, 공원일까요? 농장일까요? 아, 농장 같아 농장은 팜일까요? 파크일까요? 그렇죠 팜이죠 두 번째 자, 여러분 팜과 파크만 있어도 문제가 풀리죠? 자, 팜 나 다 몰라요 할 때 팝 어, 내가 아는 단어 나왔어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그렇죠 팜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정답 가볼게요 자, 문장 한번 전체 들어볼까요? I go to the farm on Saturdays I go to the farm on Saturdays 자, 나는 농장을 가요? 언제 가요? On Saturdays 토요일마다 농장을 간대요 오케이, 두 번째 그림 Look at the picture first 항상 그림을 볼까요? 어딜까요? Where are they? 영화관인 것 같아요 They are in the theater 시네마 theater 자, 볼게요 어딜까요? 뭘 보고 있죠? What are they doing? 아, 영화를 보는 것 같죠? 팝콘이 보입니다 자, 볼게요 Take a robot class 로봇이 보이나요? Watch a movie Watch a movie 어, 영화를 보다 무비를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Watch an da 혹시 무비 안다 하면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Watch a movie I watch a movie on Sundays 잘하셨어요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와, 뭔가를 하고 있어 요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리 뭐지? 쿠킹 뭘까요? 동아리일까요? 요리 소커 프랙티스 어떤 걸까요? Go to the cooking club Have soccer practice 자, 여러분 Go to the cooking club Go to the cooking club 요리 동아리에 가다 Have soccer practice Have soccer practice Okay, have soccer practice 우리 이거 연습했었죠 축구 연습을 하다 자, 요거는 어떤 걸까요? 축구가 보이나요? 축구 안 보여요 확실하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cooking club 정답 I go to the cooking club on Saturdays I go to the cooking club on Saturdays 토요일마다 cooking club에 간다 자, 여러분 체크 가볼까요? 자,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틀린 부분은 체크하고 자, 맞췄으면 Make a circle 갈게요 만약에 틀린 학생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틀린 학생 아, 내가 요기 틀렸어 쫙 긋고 이걸 선으로 긋지 말고요 다시 영어로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요런 식으로 자, 여러분이 틀린 부분이 혹시 있다면 긋고 다시 써볼게요 Let's write 자, 페이지 33 33 페이지 볼게요 자신이 주가 여가 활동을 고르거나 써보시오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적으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Go to the farm Go to the farm 아, 공원에 가요 아, 나 공원에 안 가요 주말이 언제죠?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러면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Feed the cows Feed the cows 소에게 먹이를 준다 자 Ride a bike Ride a bike 자전거를 타다 자, 자전거를 타다 여기 그로우 뭐 할까요? 그로우 뭐 식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Plant Vegetable 여러분이 했었죠 Vegetables 자, 여기 Ride a bike 자전거를 타다 Fly a kite Fly a kite 연을 날리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여가 활동 뭘까? 자전거를 타다 선생님은 요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공원도 가요 그럼 요렇게 골라서 여러분이 체크 한번 가볼게요 예시 한번 볼까요? 예시에서는 여기 학생은 세 가지를 하네요 여러분의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볼게요 자신의 주말 여가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완성하세요 자, 여러분이 요런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여기 보면 빈칸이 다 나와 있죠 여러분이 나는 굳이 하는 게 없다 하면 예를 보고 그대로 예시에 있는 거를 한번 적어보셔도 됩니다 나는 농장에 가 주말에 주말마다 농장에 가 농장에서 무엇을 하나요? I grow vegetables 야채를 재배하고 나는 소에게 먹이도 준대요 요건 농장에 갈 경우를 샘플로 완성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의 주말 여가 활동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선생님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여가 활동을 그냥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저는 특별히 활동이 없어요 네, 괜찮아요 없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중에 하나씩을 넣어서 한번 볼게요 한번 예시 볼까요? Let's check off the sample 자, 여기는 이 친구는 이렇게 있어요 자전거를 타다 연을 날리다 그림 못 그려도 상관없고 못 그리면 한글로 그냥 적어놓고 영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레딩 가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레디 자전거 도텐데요 ride a bike, ride a bike 이거 세트로 같이 연습할게요 다시 한번 I ride a bike Very good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여학생이 뭘 하나요? 연을 날리고 있어요 연 날리다 Fly a kite I fly a kite too I fly a kite too 자, 여러분 오늘 잘 하셨나요? How was your weekend? 자, 여러분의 주말을 생각하면서 주말에 하는 활동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Good job, everyone Bye